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1월 8일날 검사 고위급 인사에서 검찰 요직을 꿰어찬 인물들에게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검사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검사는 아닙니다. 친문검사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검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깨진 데는 17일 정도가 걸렸을 뿐입니다. 이제 앞으로 국민들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탈법과 편법과 음해와 모략이 진행되는 그런 현장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출시를 위해서 살아있는 권력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마치 로봇처럼 움직이는 검사들입니다. 상대방에게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는 일입니다. 법을 왜곡해서 상대방을 모함하고 음해하는 일입니다. 아예 상대방의 죄를 덮으시어서 상대방을 내쫓으려고 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입니다. 1월 8일날 검찰 인사대 학살에서 최대 수혜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올해 59세입니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경희대 법대 출신으로 최초의 지검장에 오른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문정권 하에서 최고로 출시한 검사입니다. 검사들은 단 한 번만이라도 3대 요직, 빅3 요직이라고 하죠.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이 세 자리 가운데 하나로 차지하는 것은 상당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1년 안에 이 세 자리를 모두 역임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빚을 진 자입니다. 그를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꽂히면 밀어붙여야 한다는 그런 평을 내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절대적으로 옳으냐 그러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 지인은 좋게 말하면 원칙주의자인데 교조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탈레반입니다. 아주 중요한 앞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행보를 걸어갈 것인가를 굉장히 시사하는 바람입니다. 그는 탈레반이다. 세상 사람들이 옳거나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인다는 거죠. 내가 누구누구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최고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다 소진할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이런 인간적인 예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를 잘 알아왔던 사람들이 정언하는 정언 내용이 현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현재로부터 앞으로 전망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다음 질문은 기소결제 거부입니다. 민정수석인 조국의 부탁에 의해서 조국의 아들을 위해서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준 인물이 현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맡고 있는 52세 최강욱 비서관이죠.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3번 검찰 소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수사팀은 1월 24일 날 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1월 14일부터 10일간 최강욱 비서관에 기소를 두고 검찰 내부에 상당한 줄달리가 있었습니다. 이성윤과 수사팀 이성윤과 검찰총장 사이에 이성윤 지지검장이 14일 날 취임했을 때 반부패 수사 2부를 담당하고 있는 고형곤 부장검사는 이성윤 지검장을 찾아가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할 증거와 자료가 충분하니까 결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을 더합니다. 전임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총장과는 이미 조율이 된 사안이다. 하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새로 부임해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나아달라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 그냥 뭉개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해줄 의향이 없었던 것이죠. 그건 청와대 오다가 아니니까 청와대 지시에 반하는 거니까 1월 20일 날 하루에만 윤석열 총장은 3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그것을 결제해 주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직접 송경호 차장에게 정결처리를 지시합니다. 원래 기소는 차장이 결정하지만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지검장 성인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번 것처럼 불구속 기소 같은 경우는 송경호 차장선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통상 기소 결정에는 수사팀과 차장검사, 지검장이라는 결제 라인에 따르지만 대개 불구속 기소 같은 경우는 차장검사선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정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근으로 기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를 거부하는 이승윤 중앙지검장의 태도에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첫 번째는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세상 사람들의 욕을 먹더라도 확실히 대통령이 원하는 일을 자신이 밀겠다. 이렇게 대내외에 찬명한 겁니다. 또한 이승윤 중앙지검장을 탈레반, 조조주의자 이렇게 오랫동안 그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 평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스스로 합리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권력이 엄청난 그런 혜택을 자신에게 베푼 나머지 지나치다 할 정도로 권력에 굴종하는, 아부하는 방향으로 그가 앞으로 행보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그에게는 큰 지금 상이 있죠. 그것은 바로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가능성이 가장 가까이 다가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철투천미하게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래 두고 보자. 이승윤이 한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녹록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평가하시는 분도 많았죠. 그러나 항상 사람은 자신의 동기라는 측면 행동 동기라는 측면을 보면 보상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런 개량이 굉장히 강하죠. 아무튼 이승윤 지검장이 결제를 회피함으로써 윤 총장이 기소를 지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송경호 차장의 정결로 기소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뜻이 법무부가 감찰하겠다. 그렇게 되던 거죠. 결제라인을 위반했다. 법무부는 이승윤 중앙지검장이 결제를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송경호 차장이 기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검찰총장을 감찰 대상으로 삼겠다. 이런 야단법석을 떨게 된 겁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부하가 지시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당연히 상사가 결정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검찰정법 12조 2항은 딱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모든 조직이란 것은 검찰총장의 휘하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는 것이죠. 서울중앙지검장이 부하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함과 검찰총장은 부하나 상사의 관계는 아니죠. 그러나 검찰총장을 내칠 기회만 보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겠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런 활동들이 다 불법입니다. 제가 걱정한 것은 우리 속자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잡이가 제잡이가 된다. 남을 잡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크게 피해를 당한다. 이런 속담이 있죠. 이놈아 남 잡으려고 하다가 제가 잡힐 줄 모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이 수두다가 자기가 엎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